아우! 너무 핫하네요 아 근데 저희가 대전하면 뭐 중간으로 성심당 맞아요 이런 맛집들을 많이 알았는데 일단 뺄게요 어? 죄송합니다 근데 대전 분들이 제일 핫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저희가 핫한 핫플레이스를 역시 저 여기도 줄 수 없잖아요 아 멋있다 여러분 제가 대전 이행시를 준비해왔어요 네 눈 한번 띄워드릴게요 저희가 한번 같이 눈 띄워드릴 수 있어요? 하나, 둘, 셋, 회! 대전에 오는 툴게이트를 지날 때 느꼈다 하나, 둘, 셋, 전! 전율이 흐른다는 것 진짜 재미는 없는데 감동은 있다, 그쵸? 감사합니다 되게 수줍아요 아니, 언니 하고 싶으면 다 해 저희가 또 얼마 전에 대전 팬사인회를 봤었잖아요 네, 맞아요 그쵸, 되게 최근이잖아, 그쵸? 네, 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역시 뭔가 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, 따뜻해요 맞아요 좋네요 따뜻한 걸 넘어서 핫하다 아무래도 시간여행을 맘대로 하는 도시로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시축제죠 맞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몇 시인지 아시나요? 아세요? 지금 영시 아닌가요, 영시?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로미스 다이닉스 잘 있네 네, 저희가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을까요? 네, 좋습니다 됐네요, 여러분 근데 즐거우신가요? 네 네 그러면 우리 아 죄송해요 배꼬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어요, 여러분 혹시 듣고 싶은 곡이 계신가요? 네 우리 오른쪽, 왼쪽 한번 그래도 끝나기 전에 가서 들어볼까요? 왼쪽 먼저? 최대한 가까이 가서 왼쪽 먼저? 네, 오른쪽 먼저 가볼까요? 네 오른쪽? 좋아 좋아 일단 가볼까요? 안녕하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 좋아 여러분 아니 여기도 본무대만큼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우와 여리류이 아주 꽉 매웠네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러분 듣고 싶은 곡 있으세요? 안녕하세요 여기는 일단 위고 저희 쪽 한번 해보시죠 한마모 뜻으로 위고를 외쳐주셨어요 그쵸? 와 진짜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멋졌어요 우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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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와 진짜 많네요 상담분들도 질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안경아 안경아 네 I say that You say John 네 네 네 너무 착하셔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위고 무대를 해볼까요? 그럴까요? 그전에 연습이 있어요 아 맞네요 우리 다같이 즐겨야 할 그런 무대니까 네 우리 혹시 멤버 줄줄 찢어져가지고 오후엔 이렇게 할까요? 좋습니다 우리 왼쪽까지 그러면 저희가 안녕 저희 질 수 없잖아요 그쵸?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크게 해요 질 수 없잖아요 여기 질 수 없죠 질 수 없잖아요 그쵸?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희가 뭔가 한가지를 알려드릴건데 잘 들어주세요 저희가 말해봐 하면은 What you want to want to want to want to wan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번 연습해볼까요? 5 6 만해봐 What you want to want What you want to want 더 크게 What you want to want What you want to want 네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은게 그 베스트가든스 31에 골라먹는 What you want 나세요? 그거랑 비슷해요 What you want to want What you want Oh 10점? 제가 봤을 때 이쪽이 이겼어요 맞아요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그러면 한번 들어보죠 오케이 자 왼쪽부터 할게요 준비됐죠? 오케이 오케이 가자 말해봐 잡힐게 오른쪽 오른쪽 질 수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아 여기는 뭐 준비됐죠? 봤어요 인연했어요 네 자 해볼께요 제이크 캐치 말해봐 다크게 다크게 파츠마 다크게 와 최윤이크 이겼네요 여기 질 수 없죠? 왼쪽 왼쪽 말해봐 마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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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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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 끝났다 여기가 이겼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열이 갈릴 수 없이 모두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최고예요 역시 대전 연습 많이 해서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그니까요 저희가 기분 좋게 무대를 한 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그럼 저희 다 같이 마지막 무대 위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에 네 저희 마지막 인사도 그럼 아쉽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프로듀스 아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나게 돌아봐요 렛츠고